미용사 메이크업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메이크업의 기본 개념으로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유래한설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장식설 2번 다음 중 화장의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1. 개화 이전에 사용하던 야윤과 함께 얼굴 화장을 일컫는 말 3번 다음은 어느 시대에 대한 설명인가? 풍탕주형의 헤어스타일 유행 남녀 모두 패치 사용 몸의 앞치를 감추기 위해 향수 유행 정답은 4. 바로크 시대 4번 다음 중 메이크업 숍의 안전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칙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정기적인 점검과 일지 작성을 통해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5번 다음 중 패션쇼 현장에서 사용하는 메이크업으로 파우더 사용을 절제해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은? 정답은 3. 글로시 메이크업 6번 다음은 우리나라 화장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시기는? 계절별 봄은 입술 화장 여름은 자외선 차단 가을은 눈화장 겨울은 기초 손질로 중점 미용법이 정착된 시기 정답은 4. 1970년대 7번 바로크 시대 미용과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이 시대의 미인형은 긴 웨이브의 퐁탕줄을 쓰고 흰색 분을 바른 머리에 홍조를 띄거나 붉은 연주를 칠하였다 8번 다음 중 솔라닌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과 관련 있는 것은? 정답은 2. 감자 9번 메이크업 시술 시 구객 상담에 대한 목적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 메이크업 시행 전 피부 상태 파악은 피부 관리 분야임으로 생략한다 10번 작은형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 너그러움 11번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테크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 한꺼번에 다량 사용하면 베이스 메이크업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해설 파운데이션을 소량씩 넓게 입혀 발라주어야 뭉치지 않는다 12번 다음 중 피부 색상이 결정 지어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2. 엘라스틴 해설 피부 색상 결정 요소는 멜라닌, 카로틴, 해모글로빈이다 13번 볼 부분으로 피부에 볼륨감이 있고 양쪽 귀밑선에서 턱선까지의 움직임이 적은 부분이어서 화장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부위는? 정답은 1. 에스존 14번 다음 중 아이섀도 컬러의 명칭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1. 베이스 컬러 은회색, 흰색, 펄이 들어간 연한 핑크색이 효과적이다 해설 베이스 컬러는 아이섀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색상이다 아이섀도의 가장 넓은 부분으로 눈을 떴을 때 어느 정도 보이도록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회색, 흰색, 펄이 들어간 연한 핑크색이 효과적인 것은? 하이라이트 컬러이다 15번 파운데이션을 펴버리기 위해 스펀지를 밀듯이 활용하는 기법은? 정답은 3. 슬라이딩 기법 16번 다음 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 빨강, 노랑, 파랑 등을 무채색이라 한다 해설 빨강, 노랑, 파랑 등을 유치색이라 한다 17번 먼셀 표색에 대한 해설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2. 색상은 밸류로 규정하였다 해설 색상은 H, Hue, 명도는 V, Value로 규정한다 18번 다음은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의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 가산 혼합을 모두 섞으면 검정이 된다 해설 가산 혼합을 모두 섞으면 흰색이 된다 19번 다음 중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빛의 범위는? 정답은 1. 가시광선 20번 다음 중 파운데이션보다 커버력이 높아 점이나 주근깨 등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바르는 제품은? 정답은 3. 컨실러 21번 아이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아이섀도우는 펄감이 많고 입자가 큰 것이 효과적이다 해설 펄감이 많은 아이섀도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메이크업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므로 소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2번 다음 중 스파출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 소재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좋다 해설 스파출러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이 좋다 23번 다음 중 법종 감염병 중 제3급 감염병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1. 발진티푸스 해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는 제2급 감염병이다 24번 다음 중 피지에 의한 광택과 번대거림을 방지하며 블루밍 효과를 주는 것은? 정답은 3. 파우더 25번 기본 메이크업 시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 메이크업 시 트렌드 제품 정보 등의 시술자만 알고 있도록 한다 26번 다음 중 얼굴형에 따른 눈썹 화장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 마른 모형 약간 내려간 듯 길게 그린다 해설 마른 모형 얼굴의 경우 눈썹을 너무 길게 그리지 않는다 27번 다음 중 TPO에 따른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시간과 장소와 목적에 따라 메이크업이 달라질 수 없다 28번 다음 중 퓨피층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29번 다음 중 피부표피층에서 가장 두꺼운지는? 정답은 2. 유극층 30번 다음 중 생물학적 산소유구량 BOD와 용준산소량 BOD 값의 관계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BOD가 높으면 BOD는 낮다 해설 BOD가 높으면 BOD, COD는 낮고 BOD가 낮으면 BOD, COD는 높다 31번 다음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정답은 2. 연량영양소 32번 다음 중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 공수병 33번 다음 중 기초화장품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피부 미백 해설 기초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피부 세정, 피부정돈, 피부 보호이다 34번 다음 중 여드름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화장품의 성분을 고르시오 정답은 1. 호호바 오일 35번 35번 다음 중 인체의 생리적 조절 작용에 관여하는 영양소는? 정답은 4. 비타민 해설 인체의 생리적 기능 조절을 하는 것은? 비타민, 무기질, 물이 있다 36번 다음 중 식중독 세균이 가장 잘 증식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정답은 3. 25에서 37도C 37번 다음 중 식중독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오염된 통조림이나 어페르에 인해 발생되는 것은? 정답은 1. 보틀리누스균 식중독 38번 다음 중 산소가 없어야만 증식하는 균인? 정답은 2. 파상풍균 해설 현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어야 증식하는 균으로 파상풍균, 보틀리누스균 등이 있다 39번 다음 중 일반적인 미생물의 생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만 나열된 것은? 정답은 3. 온도, 습도, 영양분 40번 다음 중 병원성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2. 멸균 41번 다음 중 살균 효과가 가장 높은 소독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3. 고압증기멸균 42번 소독약의 세운과 보존상의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 소독약액은 사전에 많이 제조해둔 뒤에 필요량만큼씩 사용한다 해설 소독약액은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사용한다 43번 다음 중 석탄산 소독의 장점은? 정답은 1. 안정성이 높고 화학변화가 적다 44번 이 미용실의 기구 소독으로 가장 적당한 약품은? 정답은 1. 70에서 80%의 알코올 45번 45번 다음 중 천연향의 추출방법 중 주로 열대성 과실에서 향을 추출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정답은 2. 압착법 46번 행정차분 기준 중 1차 위반이 경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 지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47번 다음 중 이 미용작업 시 시술자의 손소독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1. 락스에게 충분히 담겼다가 깨끗이 헹군다 해설 락스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손소독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48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시 행정차분 기준은? 정답은 2. 영업정지 1월 해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49번 다음 중 토사물, 분녀, 배설물 등의 소독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2. 일광소독 50번 다음 중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낮으며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인구의 2배를 초과하는 구성형은? 정답은 2. 피라미드형 51번 다음 중 세정작용과 기포형성 작용이 우수하여 비누, 샴푸, 클렌징폼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1. 음이온성계면활성제 52번 다음 중 식물성 향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3. 자극과 독성이 없어 피부에 안전하다 해설 식물성 향료는 자극과 독성이 있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53번 다음 중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2. 제조자의 이름 54번 다음 중 소독용과 산화수소 수용액의 적당한 농도는? 정답은 3. 2.5에서 3.5% 55번 다음 중 화장품 제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 산화기술 해설 화장품 재료에 사용되는 기술 가용화, 유화, 분산 56번 다음 중 종사자와 직업병과의 연결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조종사 고산병 해설 DJ 난청 인쇄공 백내장 잠수부 잠수병 57번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 학원 영업 58번 다음 중 건성 피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의 성분은? 정답은 1. 살리실산 해설 살리실산은 에탄올 함유로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건성 피부에는 적합하지 않다. 59번 다음 중 파리에 의해 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은? 정답은 2. 장티프스 60번 다음 중 산업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한 것은? 기역 건수율 니은 도수율 디급 강도율 리을 사망률 정답은? 2. 기역 니은 디급 해설 건수율 산업체 근로자 천명당 발생하는 재건수 도수율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건수 강도율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 일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